안녕하세요. 뭔가 프로그램도 저물어 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뷰를 좀 더 일찍 시도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한때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빠져나오긴 했지만 안심하기는 어렵고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는 단계 정도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한 감정들과 제가 익힌 지식들을 기반으로 그때의 저를 되돌아보면서 낯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나 극심한 불안감에 놓여져 있을 때 보이는 방어기제들은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접했던 단어가 방어기제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제가 소화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만 언급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분노에 가까운 화죠.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는 저의 감정 상태를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누적된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상황이 부당하고 불편하다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그 즉시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별말 못하다가 뒤늦게 아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했었는데 아 그때 내가 이런 예시를 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었어야 했는데 라면서 그에 대한 대답이 뒤늦게 떠오르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빠지면서 19기 광수님처럼 자악하곤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책을 읽은 거고 글도 쓰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의 임기응변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나 대답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제 자신을 탓하거나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냥 좀 다소 늦은 사람이라는 것을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면 제대로 전달해보자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뿐 깊숙이 곱씹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번 19기 광수님을 언급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에 빠지는 행위도 의식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어기제라는 것을 저는 지금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언급드리지만 인식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쏠 특집이나 돌싱 특집에서 유독 인간 군상에 대한 표본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적으로 열악한 집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남들 다 아는 연애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내가 슬퍼하고 체념하고 우울해하다가 절망에 빠지거나 무기력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혼해서 이러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집을 할 때마다 표본이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리뷰할 건 정말 많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워집니다. 16기 리뷰를 마치고 17기, 18기를 건너뛴 것도 무거운 마음을 좀 나름대로 정화시키려고 쉬다가 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기수에서 그나마 그러한 모습을 적게 보이는 분이 영숙님이신데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 뿌리 깊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미송숙한 방어기제는 많이 노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가까운 대상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보이는 영숙님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할 땐 인정이나 수용 대신에 평가의 방식을 써서 상대에게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니 상대는 자꾸 선생님 앞에 있는 학생 느낌이 나고 자연스럽게 상담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144화에서는 불안감이 피크를 찍는 출연자들이 보였습니다. 영호님과 순자님이 좀 도드라지는 회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라이브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가볍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정중한 언어로 정제해서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에 꽂힐 수도 있는 칼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하는 판단들과 평가들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언어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순간 온갖 방어기제들이 나오겠죠. 부정한다든지 방어한다든지 말입니다. 5박 6일 동안의 모습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이 특수한 거지 나는 평소에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여유있고 다정한 사람인데 라면서 방어기제를 발동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나 자해도 자신을 보호하고자 작동시키는 방어기제 시스템 중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어기제 용어가 거창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인 전략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땐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더욱 더 세밀하고 날카롭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나 지식을 아는 건 그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일 뿐 이해와 포용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지한다고 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이해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긍정과 칭찬을 기피하는 것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현실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성 없이 상대를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기 정말 재밌게 시청했는데요. 다음 주가 벌써 끝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게다가 프로그램 자체에 종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덮어 씌우고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살공화국의 오명도 벗어나길 바라고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그런 나라로 거듭났으면 해요.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이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영수님 관련해서 영상을 또 만들고 싶진 않았으나 왠지 또 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생각을 다듬고 좀 화를 삭힌 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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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